068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은, 은 동사는 유아동출판물을 주축으로 하여 영어교재, 유치원, 초등학원, 및 성인교양물, 휴게소 사업, 임대사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온오프라인 서점과 소셜쇼핑 등의 도서코너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군이 주를 이룸. 동사는 현재 유슬래시 아동단행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로는 문구, 패션 디자인 제품 및 사무용품을 제조하여 국내, 국외지경, 체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아트박스가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2년 7월 주 NSF에서 기업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2002년 8월 거래소 상장, 출판업 및 휴게소,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사업인 출판사업은 크게 유아동 부문, 전집, 영어학습교재 등, 과여성취미 실용부문, 여행, 육아, 요리, 으로 나뉘며, 유아동 단행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대시 물류관리업을 영위하는 ab로지스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문구 및 패션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아트박스의 지분 매각으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됨 재무 대시 유아동 도서, 성인 교양물, 잡지 등의 도서 판매 증가에도 유치원, 초등학원 영어교재, 도서 및 완구 판매 감소, 아트박스 연결 제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감 대시 매출 급감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에도 판관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금융 수지 개선, 중단 사업이익 발생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민간 소비 회복으로 유아동 도서, 완구 등의 판매 증가가가 기대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휴게소,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삼성 출판사의 시가 총액은 2,47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삼성 출판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23위입니다. 삼성 출판사의 상장 주식 수는 천만주입니다. 삼성 출판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삼성 출판사의 퍼은 21.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4.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28배, 19,3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원, 마이너스 45억원, 8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원, 533억원, 59억원입니다. 삼성 출판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62%이고 유보율은 2885.6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8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9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출판사의 종가는 24,750원이며 주가가 삼성 출판사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의 종가는 24,750원이며 주가가 삼성 출판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삼성 출판사은 거래량 65,94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61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628주, NH투자증권에서 8,332주, 한국증권에서 8,007주, JP모간에서 6,798주, KB증권에서 4,7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1,54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1,040주, NH투자증권에서 9,481주, 한국증권에서 7,42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200의 순도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5,200여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00여 등도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성 출판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삼성 출판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